개발자 여러분들! 이거 빨리 너프하세요! 이거! 이거 너프해야 돼! 살인마를 다 잡는다! 이거 너프해야 됩니다! 이거 너프 안하면은 살인마를 특히 중구가 중구가 다 접어요! 얼마 안된다고요? 아니 개 많은거임!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이 시간되면은 북미형님들 자러 간시간이라서 오히려 지금 적을때야 그리고 스팀이 제일 적습니다 이런수가 제일 많은게 아마 게임패스트일거고 그 다음이 아마 콘솔쪽일거에요 리듬 스페이나 스페 bunlar 울린 네 아 너 앵 따세이 채권도 똑바로 서라 중국 언제까지 쓰러져 있을템인가 똑바로 서라 중국 중국 학생 7번 훈련병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자고 있을겁니까 7번 훈련병 일어납니다 7번 훈련병 아직 졸을때 아닙니다 아직 PT8번이 남아있다고 훈련병 일어나십쇼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아직 거하셔야 됩니다 중국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십쇼 태권도 태권도 일어나십쇼 훈련병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입니다 태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십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끝날때까지 나랑 여기서 놀아야 될거야 태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더 할수있어 아직도 더 할수있어 하루종일 할수있어 아직이다 아직이다 다 놔 아직이다 더욱더 할수있다 끝날때까지 움직일수가 없어요 너는 지하에서 살고 지하에서 죽을것이다 영원히 영원히 태권도 나니 태권도 그렇다면 이거나 먹으세요 드디어 풀러내셨군요 태권도의 주박에서 가자 안되 안되 안되지 임마 태권도 한번더 갑니다 중고학생 일어나십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태권도 나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고학생 일어나십쇼 태권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다 müsst 태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고학생 태권도의 지옥은 이제부터입니다. 태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고학생 끝나지 않았다. 더해야 됩니다. 태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고학생 고개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개발자 여러분들 이거 빨리 너프하세요. 이거 너프해야 돼. 탈인마를 다 잡는다. 이거 너프해야 됩니다. 이거 너프 안하면 탈인마를 특히 중고가 중고가 다 접어요. 어허어 갈게 중고야 이제 미안해 미안해 미안 그 속상하지 말고 어 그런 일도 있다고 생각해. 알았지? 에이 휴지 어디있지? 여기 아니네? 여긴가보다 흫흫흫흫 미안해 꼬니야 난 갈게 흫흫흫흫 흫흫흫 남미로 终иться 남미로 정규야 저리 가 갈게 정규야 응 수고했어 빠이 뭐지! 중규 생이uation 소리가 temporally 들린거 같은데 에이 레더패스 쏘리 베리 쏘리 쏘리유